워너원 신곡 부마랑 음원 유출 IMC 엔터 유출 출처 찾아 강경 대응할 것. . 그룹 워너원의 새 앨범 타이틀곡 부마랑의 음원이 유출됐다. . 매니지먼트 사인 IMC 엔터테인먼트 측은 14일 부마랑의 음원 파일이 유출된 직후 내용을 파악하고 내부 조치를 지지하는 중이라며 음원이 유출돼 유감이며 출처를 찾아 강경 대응할 것이라고 15일 밝혔다. . 앞서 14일 각종 SNS에는 19일 발매될 예정이었던 워너원의 두 번째 미니앨범 영 더하기 71 I promise I OU의 타이틀곡 부마랑과 주록곡 골드 등의 음원이 퍼져나갔다. . 앨범 제작사인 CJ E&M 측은 음원 관련 기신물을 해당 플랫폼에 저작권법 위반으로 신고했다. . 지난달 27일부터 예약 판매를 시작한 이번 앨범은 총 70만 장의 선주 물량을 기록하며 화제를 모았다. . 한편, 워너원의 두 번째 미니앨범 영 더하기 71 타이틀곡 부마랑은 19일 오후 6시 국내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. .